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크록스의 영원한 단짝인 지비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종류의 지비츠가 있습니다 이 루이지는 크록스에서 정식으로 판매 중인 지비츠이고 이 루이지는 동대문 부자재상가에서 판매 중인 지비츠입니다 정식으로 출시된 이 루이지의 몸값은 대략 4천원 정도 동대문에서 4천원어치 지비츠를 구매하면 아이언맨 3개 지비츠의 노다지 동대문 부자재상가가 어디냐 동대문역 9번 출구로 나와서 보이는 하얀색 건물 5층입니다 567만 3249개의 지비츠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에 드는 아이들로 데려오시면 됩니다 운동화 필수, 현금 계좌이체 환영 이제 지비츠를 만들어 볼 겁니다 아이언맨 지비츠, 지비츠 꼬다리, 순간조차제를 준비해주세요 지비츠 꼬다리 중에서 작은 면에 순간접착제를 조금 발라서 지비츠에 붙여주시면 끝 이제 공장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것처럼 지비츠를 무한 생산해주시면 됩니다 작업할 땐 손조심 잘 말린 지비츠를 크록스에 꽂아주고 예쁘게 신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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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